브러쉬, 스트로크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감정적인 어떤 사유를 넣고 싶어서 많이 끼어들기를 했죠. 그러면서 해체를 시작하면 무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시도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좌표식으로 그 전에 했던 작업과 해체해서 올 오브 이렇게 퍼지는 작업들을 같이 보여주게 됐어요. 중간중간에는 어떤 라운드 형식이나 자로 잰 것처럼 극도로 긴장된 작업하고 터지는 어떤 이미지들이 같이 섞이는 것도 그 중간 과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극과 극에 있는 에너지들이 약간 충돌하는 느낌처럼 보여주기를 원해서 같이 현실하게 됐어요.